BMW, X7 등 총 6개 모델 세계 최초 공개 럭셔리 세그먼트에 집중 BMW는 12일 현지 시각부터 열리는 2017 프랑크푸르트 국제모터쇼 IAA에서 X7을 포함해 다수의 신 모델들을 세계 최초로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럭셔리 세그먼트에서는 BMW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BMW X7i 퍼포먼스 콘셉트와 뉴 8시리즈 콘셉트를 선보이며 모델스터 특유의 역동성과 미래지향적 디자인이 강조된 콘셉트 Z4가 공개된다. 7시리즈의 40년 역사를 기념하는 뉴 7시리즈 40 제로 모델도 정식 데뷔한다. 이와 함께 6시리즈 그란트리스모 중형 S6V 모델인 신형 X3도 보다 강력해진 성능과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재탄생해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여기에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M8GTE는 국제 GT 레이싱 모델을 겨냥한 플래그십 모델로 M 최초의 4륜 구동 시스템인 MZ 드라이브가 적용된 UMO를 소개한다. 전기차 I3는 스포티한 획관 디자인과 역동성이 강조된 UI3 및 UI3S 2종이 세계 최초로 공개된다. 사진 BMW 8시리즈 콘셉트 쿠페 New 8시리즈 콘셉트 스와로브스티와 협업 BMW New 8시리즈 콘셉트는 현대적 BMW 쿠페의 전형적 특성인 역동성, 고급스러움을 집약시킨 콘셉트카로 향후 출시될 미래지향적 BMW 모델들의 기준점이 될 모델이다. BMW 8시리즈 콘셉트는 클래식 스타일링과 새로운 디자인적 발상이 공존하는 모델로 날렵한 랩관라인과 강인하게 입체감 넓히는 자체 볼륨감의 조화로 쿠페만의 스포티함을 강렬하게 발산한다. 클래식 모델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역동적인 형태로 디자인된 대형 키드니, 그릴과 슬림한 휴인, 헤드램프, 그리고 대형 공기흡입구가 카리스마 넘치는 프론트엔드 디자인을 구성하고, 긴 포닛부터 자선 옆면을 따라 리업, 엔드까지 유려하게 흐르는 루프라인은 인상적인 실루엣을 형성한다. 차량 내부는 운전자에게 다이내믹한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소재와 디자인으로 구성됐다. 메리노 가죽으로 제작된 날렵한 인상의 스포츠 시트, 다면, 처리된 기어노브,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낸, 배드 시프트, 그리고 스와로브스키, 스위러브스키, 크리스털로 제작된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는, 뉴 8시리즈 실내 구급스러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사진, BMW, 신형 Z4 콘셉트 뉴 Z4 콘셉트, 미래지향적 감각 강조 스포티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BMW 콘셉트 Z4는 모드스터 모델에 대한 BMW 그룹의 미래 비전을 증명하는 모델이다. 긴 윌베이스를 바탕으로 유연하게 뻗은 실루엣과 콤팩트한 후면, 디자인은 클래식한 로데스터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준다. 역동성이 강조된 정면의 기드니 그릴은 BMW 328mm, BMW 328mm와 같은 초기의 BMW 로데스터 모델을 연상시키며, 헤드램프를 수직 형태로 배치하였고, 조각처럼 디자인된 세계의 대형 공기 흡입구는 탄소 섬유 소재를 활용해 강력한 엔진 성능을 돕는다. 에너제틱 오렌지 프로젠, 에너제틱 오렌지 프로젠, 컬러의 외관 색상은 음영의 대비를 통해 바디의 입체감을 더욱 드러내며, 외관 디자인의 특징과 컬러를 인테리어, 디자인에도 대입하면서 시각적 통일감을 강조했다. 강렬한 커팅 디자인의 계기판 및 중앙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석으로 통합된 고품질의 화면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완벽한 인체공학적 효과를 제공한다. 사진, BMW X7i 퍼포먼스 콘셉트 X7i 퍼포먼스 콘셉트 최상위금 대형 SUV BMW X7i 퍼포먼스 콘셉트 럭셔리 구품격과 함께 6인승의 여유롭고 넉넉한 차량 크기, 최첨단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장착됐다. 또한, BMW 트윈 파워, 터보 가솔린 엔진과 결합된 획기적인 BMW E-드라이브 기술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 트레인으로 탁월한 주행 성능을 자랑한다. BMW X7i 퍼포먼스 콘셉트 BMW X7i 퍼포먼스 콘셉트는 장원한 외관과 돋보이는 차량 비율로 럭셔리 모델의 존재감과 역동성을 강조한 모델로 수직으로 솟아오른 대형 키드니, 그릴, 레이저라이트를 장착한 트윈, 헤드라이트, 강력한 주행 성능을 암시하는 대형 공기 흙입고 등 럭셔리 모델에 걸맞는 용장한 외관을 갖추었다. 실내 또한 12.3인치 대기판 클러스터 스크린과 중앙의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는 미래적 디자인으로 설계되었고, 3열로 배치된 6개의 좌석 중 4개의 시트는 콘셉트 모델 전용의 개별 디자인으로 구성됐다. 2열 좌석에 배치된 터치 스크린을 통해 BMW 커넥티드, BMW 커넥티드 5의 다양한 기능들을 손쉽게 조작이 가능하며, 루프의 레이저 조명과 실내 곳곳에 위치한 역동적인 앰비언트 라이트의 은은한 효과로 럭셔리 모델의 인상적인 내부 분위기를 연출한다. 사진, BMW 신형 6시리즈 GT BMW 신형 6시리즈 GT 트리스모는 차량 자체의 기능적인 장점과 차량이 가진 스포티한 누화함을 엄격한 개발 과정을 거쳐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린 결과물로 여유로운 크기, 활용성을 갖춘 인테리어, 눈길을 사로잡는 외관, 탁월한 승차감과 고급스러운 공간 구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BMW 6시리즈 그란 트리스모의 전장은 이전 모델보다 86mm 증가한 후 1090mm이며, 전폭은 1900mm, 전고는 종전보다 34mm 낮아진 1525mm로 더욱 커지고 역동적인 자체 비율을 보여준다. 차량 뒤쪽으로 흐르듯 떨어지는 루프라인과 아와하면서도 스포티한 외관을 갖추었으며, 장거리 주행의 편안함이 인테리어, 디자인에 반영됐다. BMW 6시리즈 그란 트리스모는 4기통 및 6기통의 가솔린 엔진 2종과 6기통 디젤 엔진 1종으로 출시된다. 6기통 엔진을 적용한 모델은 구륜구동 모델과 함께 BMW의 지능형 4륜구동 시스템즈 드라이브를 적용한 모델을 함께 출시한다. 사진, BMW, 신형 X3, 뉴 X3, 150만대 판매된 베스트셀러 BMW X3는 지난 2003년 첫 선을 보인 이후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150만대 이상 판매된 중형 스포츠 액티비티 비이클의 세이브이, 스포츠 액티비티 비이컬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3세대 뉴 X3는 더욱 강력하고 역동적인 디자인과 효율성을 더했으며, 온오프로드를 까리지 않는 탁월한 주행 성능을 자랑한다. BMW 뉴 X3는 기존의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바탕으로 X 패밀리 특유의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인상을 보여준다. 앞뒤 짧은 오버행을 포함한 균형 잡힌 차제 비율은 완벽한 앞뒤 50대 50, 무게 배분을 더욱 강조한다. 전세대보다 더욱 커진 전면의 키드니, 그릴과 새로운 디자인의 주관주인 등, 후면의 L222 라이트, 하단으로 떨어지는 루프 스포일러, 트윈, 배기테일, 파이프 등이 뉴 X3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완성한다. 뉴 X3의 새롭게 장착된 엔진은 BMW 트윈 파워, 터보 기술을 통해 역동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엔진 라인업은 가솔린 3종, 디젤 2종 등 총 5개 모델이다. X3 레인업 최초의 엔퍼포먼스 모델인 UX3M4-0i는 3리터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360마력과 최대 토크 510kgm임을 발호하며, 정지 상태에서 100km파워까지 가속을 4.8초 만에 완료한다. 2리터 4기통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뉴 X3XDRI V375i는 최고 출력 200윈두마력, 최대 토크 35.7kgm의 힘을 낸다. 사진, BMW 7시리즈 40체러 에디션 7시리즈 에디션 40체러 200대 안정 생산 BMW 7시리즈 에디션 40체러는 BMW 7시리즈 출시 40주년을 기념하는 모델로, 고품격 세단의 위품당당한 와함과 진보적인 스타일을 강조하기 위한 디자인적 특징을 갖춘 모델이다. BMW 7시리즈 6기통, 8기통, 12기통 엔진이 탑재된 기본형 또는 롱 윌베이스 버전으로 출시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이 장착된 BMW i 퍼포먼스 모델도 추가 구성된다. 역사적인 이 모델은 BMW 딩굴핑 공장에서 단 200대만 한정 생산되며, 인디비주얼 맞춤 제작된다. 역사적인 이 모델은 spot시켜서 단 200개의 매력과 진보적인 스타일을 강조하여, 인디비주얼 맞춤 제작되어가는 행사상품으로 출시되며, 감사합니다.